폭탄입니다 다음 타겟, 아시아드 주경기장 S1, 11번 당신 누구야? 예,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 대 11 넘으면 터집니다 지금 폭탄도 어쩌고 했는데? 경기 지원 시켜봐요 앉으세요 둘 다 강도영과 관계 있습니다 어딨어 폭탄? 선택을 안 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로 갈래요? 내 나와! 우린 지금 뭘 속여있다고요? 모르겠어요? 어디를 터뜨릴거야? 어디를 터뜨릴거야? 하하하하하